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약간 브이로그 크리스마스 브이로그마스 이런 느낌으로 몇 가지를 올려보려고 해요 카타르는 국교가 이슬람교이기도 하고 한국이나 유럽처럼 와 크리스마스다 이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작은 미니트리로 분위기를 내보는 정도로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녀온 런던 여행에서 약간 삐를 받고 돌아와서 제대로 꾸며보고 싶다는 남편님의 강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브이로그마스 크리스마스 용품 사러 가기입니다 이케아와 달라 플러스 다이소 나즈 스토어를 다녀왔어요 카타르에서 크리스마스 용품 사러 가실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유도 하고 저희들만의 연말 준비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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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